2년 만에 거리 두기와 나로 스포츠 경기 관람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람권을 전액에 구매하시나요? 4대 프로스포츠를 50%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가볼까요? 바로 프로스포츠 관람할인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코로나19로 침체된 스포츠 시장 활성화와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할인권 발급 후 관람하고 싶은 경기를 선택, 할인권을 적용하여 예매하면 끝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작년 11월에서 12월 중 총 3회만 진행 예정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 연장하여 총 10회 동안 운영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할인권은 월 단위회차로 운영되어 회차별 해당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하기에 기간에 사용하지 않은 사용권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본 사업은 선착순 지급으로 매진대락률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할인권 발급은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의 티켓 예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를 반값에 볼 수 있는 기회 얼른 신청하러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서 our best possible time his advant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